자 이어서 정책결정모형 중에서 중요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모형은 합리모형이 있고 점정모형이 있습니다 합리모형이 점정모형 그랬을 때 합리모형은 다 알고 분석해서 제일 좋은 걸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 내용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자 합리모형은 합리모형이 여러분들 전지적정을 가정합니다 사람들이 특히 결정자들이 다 알고 있다는 그런 가정을 하는 거죠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가정 그래서 이렇습니다 목표가 정해지거나 문제가 주어지면 그 목표 달성에 또는 문제에 필요한 것들을 다 분석 계산해서 그중에 제일 좋은 걸 선택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바로 이렇죠 그래서 목표가 정해지면 수당 분석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목표 수당 분석 보행이라 그럽니다 딱 그렇죠 목표가 먼저 정해지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들을 찾아보고 그중에 제일 좋은 걸 선택하는 거다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있으니까 절대적 합리성을 추가합니다 다른 말로 완전한 합리성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대안도 다 살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결국에 다 해서 제일 좋은 걸 선택하는 거죠 특히 뭐 경제적 합리성이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계산해서 분석하고 계산해서 제일 좋은 걸 선택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권장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면 계획적입니다 의도적이면 계획적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전체 다 살펴보고 제일 좋은 걸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 선택하면 끝입니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단발적입니다 단발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어디에서? 합리모형에서 바로 이렇죠 여러분 합리모형에서 그랬을 때 여러분들 합리모형 이렇습니다 합리모형은 정책결정자가 고위성과 고도의 합리성에 따라서 행동하고 결정한다고 보면서 목표나 가치가 명확하고 고정되어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 여러분들 목표 달성은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 대화하는 탐색 선택을 추구하는 뭐다? 이상적이며 규범적이며 총체적 모형이다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성이 있고 또 고대 합리성에 따라 행동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상적이며 규범적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전부 다 살펴보니까 총체적인 모형입니다 바로 이렇죠 특히 목표 달성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극대화 모형이라고도 하고 극대화 모형 바로 이렇습니다 이런 합리모형은 합리모형은 여러분들 가로 2번에 사람들이 뭐다 합리적 경제인이다 그렇게 전자합니다 이성적이며 뭔가 개선한다는 거죠 그리고 전지의 전능을 가정합니다 다 알고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가정 그리고 무성기준 최적화의 기준에 따라서 문제나 목표를 완전히 파악하고 대안을 포괄적으로 탐색평가해서 가장 합리적인 최적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죠 합리모형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전제조건을 이루어져 인간의 전지의 전능이 중요하다고 전제를 했습니다 가정을 했죠 그리고 합리적 경제인을 가정합니다 합리적 경제인을 가정하죠 그리고 특히 정책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결정 체계가 존재한다고 보고 여러분들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나타나는 특징 특징 중요하죠 목표를 정해놓고 수단 분석한다 목표 수단 분석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목표 정하는 거하고 수단 중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고 봅니다 목표와 수단의 연세관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차원이 다르다 인정하지 않으면서 구분되죠 그래서 가치나 목표하고 사실이나 수단을 엄격히 구분해서 분석한다 이걸 목표와 수단 분석이라고 그러죠 목표가 먼저 정해지면 수단 분석에서 좋은 걸 선택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죠 목표나 가치는 소유의 것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고정되어 있다 따라서 손질 수 없죠 목표는 그러니까 목표를 먼저 확인하고 수단을 먼저 확인하고 수단을 분석해서 제일 좋은 수단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목표가 확인이 안 되면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한계도 있죠 그리고 2번 계획적이면 의도적입니다 그리고 한 번 결정하면 끝이죠 단발적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치밀한 계획하여 분석하여 최선의 대안이 선택되면 대안에 대한 계속적 분석을 정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합리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가르쳐 사람은 다 알고 있으니까 절제적 함수성 그리고 경제적 함수성을 추구합니다 정해지 목표나 가치를 어떻게 가장 완전하게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는 거죠 4번 전체를 다 살펴보고 부분적 최적화가 아니라 전체적 최적을 추구한다 따라서 대안도 다 살펴보고 결과 예측 다 합니다 따라서 끝에 빠짐없이 검토하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 모형인데 이거는 현실은 이렇지가 못하죠 현실은 이렇지가 못해서 이상적 모형입니다 기본적 모형이고 따라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현실적 모형 중에서 중요한 거 점정 모형이 있죠 점정 모형 바로 이렇습니다 점정 모형 조금씩 고쳐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핵심 내용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점정 모형 점정 모형은 여러분들 특히 학자 이름도 기억하면 좋습니다 린더블롬 그리고 왈더브스키 또는 릴더브스키가 제시한 것인데 현실을 검증하고 거기서 약간 향상 또는 수정시켜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존 정책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식으로 결정하는 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세력계 검토하고 그런 게 아니고 기존 역할을 참고해서 조금씩 고쳐나가는 겁니다 특위란 결정할 때 여러분들 정치적 합의성을 강조해서 조정 타협 협상을 통한 결정을 강조합니다 분석 계산이 아니고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타협 협상이 잘 될 수 있는 사회 다원주의 사회를 배경으로 합니다 다원주의 사회를 배경으로 합니다 중요하죠 그랬을 때 그 내용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점정 모형은 현실을 검증하고 그것보다 약간 향상된 수준에서 결정한다는 현실적 실정적 모형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점정 모형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ppt 내용은 우리 기본서 내용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이 진행된다는 거지 여러분들 그 기본서 내용을 다 ppt화 시켜서 이렇게 중요한 것들에 표시를 하고 줄을 꺾고 이렇게 해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 핵심 키워드는 여러분들 또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죠 현실을 검증하고 그리고 거기서 약간씩 향상시켜서 결정하는 것 이러니까 여러분들 정정주의 방식은 기존 정치를 토대로 해서 그보다 약간 추정된 정책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가려입은 린더블러미 그리고 와일드버스키가 제일 주장한 것이고 내용은 선진국 등 다원주의 사회를 배경으로 해서 나온 거다 선진국이니까 현실을 검증할 수 있죠 거기서 약간 고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죠 그리고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부처럼 말할 수 있죠 기존 정책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식으로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정 모형의 특징들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경제 3위성이 아니고 정치 3위성을 추구한다 한꺼번에 다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당면문제를 점지로 검토하면서 경제 3위성보다는 이해가 얼마나 타협과 조정을 통한 정치 3위성을 중시합니다 뭐를 통한 타협과 조정을 통한 그렇죠 그리고 뭐다? 머드링스루다 머드링스루 이것도 좀 보면 머드링스루 머드링에서 머더는 머더팩 할 때 머더죠 진흙입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 과정을 비합리적인 머드링스루 그럭저럭 헤쳐나가는 뭐로 본다 진흙탕 싸움으로 본다 합리적인 분석 과정이 아니고 점정 모형에서는 이렇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대비되는 모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합리 모형과는 다르게 가로서 한번 목표 수단 분석을 실시하지 않는다 미실시 왜? 목표도 조정 대상이 됩니다 점정 모형에서는 여러분들 점정 모형에서는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고 결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목표 정하는 거나 추단 정하는 거나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양자는 뭐 상호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중요하죠 목표와 추단을 연속하게 인정해서 목표와 추단이 동시에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점정 모형에서는 그래서 합리적인 모형과 차이가 있죠 그리고 조금씩 고쳐나갑니다 그래서 소폭적 점진적 한계적 변화를 가져온다 여러분들 창조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한 번에 추구하기보다는 저렇게 하는 것은 합리 모형이죠 그렇게 안 하고 조금씩 조금씩 향상시켜 나가는 연속적이며 점진적이며 계량주의적 이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실적, 부분적, 제한적, 불안전한 해결에 머물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아니죠 관련된 모든 대안을 총체적으로 평가, 분석하기 보다는 저렇게 하는 것은 합리 모형이고 그렇게 안 하고 현 정책에 비해서 약간 향상된 그런 정책에만 최종해서 한정된 수의 정책이나 한정된 수의 결과 평가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죠 이렇게 대표적인 모형이 합리 모형과 점정 모형인데 그렇게 했을 때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비교해보면 이것도 본다면 정책 합리성이나 정책 실현 가능성들을 고려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가장 함정적인 모형이다 뭔가 점정 모형이 현실을 생각 안 했을 때는 여러분들 합리 모형이 더 합리적이겠지만 합리적이겠지만 현실을 감안했을 때는 점정 모형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걸 특히 강조해서 동그라미 이번에 린더블롬은 여러분들 점정 주자인 린더블롬은 린더블롬은 점정 모형이 실정적이면서 동시에 큐멈적 모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점정 모형처럼 결정하는 경우도 많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도 하다는 거죠 바로 이렇습니다 이걸 강조해서 여러분들 5번 로버트 탈의 이거는 다운로드의 입학 가긍식이라 그러면서 어떤 사회에 사회가 안정되고 민주화된 정당화된 경우도 적합하다 거꾸로 말하면 다운화 안 돼 있고 민주화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 정의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일단 다운제 바탕을 두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알아둡니다 이런 기본적 모형인 합리 모형과 점정 모형을 비교해 보면 이렇죠 여러분들 왼쪽에 근본적이 결정이 루트 어프로치입니다 나무로 말하면 뿌리까지 다 파헤쳐 보는 건데 바로 합리 모형의 내용이죠 지역적 결정은 브랜치 어프로치 가리치기 하는 겁니다 점정 모형이죠 바로 이렇습니다 점정 모형 그랬을 때 왼쪽에 합리 모형은 두 번째 가리 보면 특히 가치나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은 정책 대안의 경험적 분석과는 구분되는 거다 또 이 분석에서 선행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칸에 보면 정책의 목표 수단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 작성이 된다 바로 이렇죠 그러니까 먼저 목표가 설정된 다음에 이를 달성 수단이 탐색된다는 겁니다 합리 모형에서는 바로 이렇죠 거기에 비해서 오른쪽에 점정 모형이 그렇지 않습니다 가치나 목표를 선택하는 것하고 여러분들 필요한 행동 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별개의 구분되는 것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집하게 얽혀 있다 이렇죠 이러니까 다르지 않다 목표와 수단은 명백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표 수단 분석은 부적절하다 또는 제한적으로만 이른될 수 있다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점정 모형에서 이렇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도 중요하죠 합리 모형에서는 좋은 정책인가 아닌가 그 여부는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적절한 수단인지 크게 달려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 합리성을 강조하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른쪽엔 점정 모형이 그렇지 않고 좋은 정책인가 아닌가 그 여부는 여러분들 다양한 분석가들이 그 정책에 얼마나 동의하는가 달려 있다 바로 뭐죠 정치적 합리성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합리 모형은 분석이 포괄적이죠 전부 다 분석한다 모든 관리 요소를 고려한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오늘 점정 모형이 분석이 대폭 제한된다 그래서 발생 가능한 중요한 결과가 무시될 수 있고 중요한 정책 대안이 무시될 수 있고 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중요한 가치가 무시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죠 잘 알아두면 좋고 기본적인 내용으로서 또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아둡니다